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 죄야 보인 당신의 나의 틈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. 어제 광주 첫날 콘서트 매진 감사합니다. 약속 지켜드리겠습니다. 단 오늘도 매진시켜주십시오. 1층 전자석만 매진됩니다. 2층은 사실은 자리로 매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2층도 꽉 찼습니다. 자 오늘 광주로 오십시오. 마지막 콘서트입니다. 자 그래서 황영웅님 사연 알려드릴 텐데요. 우리 가족사진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요. 그 사연 장관과 함께 가족사진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로 오세요. 아따 광주로 오랑께 진호 말고 경윤이 말고 팬 여러분들 오세요. 오지마자. 가수님과 동갑내기인 우리 아들이 이 노래가 가수님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 죄야 보인 당신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오지마자. 가수님과 동갑내기인 우리 아들이 이 노래가 가수님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 죄야 보인 당신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오지마자. 가수님과 동갑내기인 우리 아들이 이 노래가 가수님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 죄야 보인 당신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오지마자. 가수님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당신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오지마자. 가수님과 동갑내기인 우리 아들이 이 노래가 가수님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 죄야 보인 당신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오지마자. 가수님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오지마자. 가수님과 동갑내기인 우리 아들이 이 노래가 가수님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 죄야 보인 당신의 날 들인 가수님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가수님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가수님과 동갑내기인 우리 아들 가수님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가수님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가수님과 동갑내기인 우리 아들이 이 노래가 가수님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 죄야 보인 당신의 날 들인 가수님의 날 들인 가족사진 속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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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날들인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오지마자 가수님과 동갑내기인 우리 아들이 이 노래가 가수님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느새 기울어 갈대춤 그 죄야 보인 당신의 날들인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오지마자 가수님과 동갑내기인 우리 아들이 이 노래가 가수님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느새 기울어 갈대춤 그 죄야 보인 당신의 날들인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